사장님은 무슨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새 도정의 실세로 부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해과는 전혀 아니고 아마 그래도 저처럼 비판적인 사람도 수용해 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양쪽의 정당들이 서로 간의 정치적인 감성이 너무 적대성이 강하다 보니까 결집이 너무 많이 돼서 진보는 왜 이렇게 그러면 같이 힘을 합치기가 힘듭니까? 원래 회의하다 보면 원구 단 하나 가지고 싸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때문에 좋고 저는 꼭 언론만 어떤 탓을 할 건 아닌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댕길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그중에 우리가 바로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걸 꼭 관찰해내겠다 하는 이제 날카로움,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있으면 그거 갖고서 그만큼 지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끼리 정당 연합을 해서 대통합 진보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료하게 진보정 가치를 지지하면 이 통합된 진보정당을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쪼개져 있으니까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로 누가 먼저 인사하나 이렇게 좀 눈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열이 주역이기 때문에 아 서열이? 나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황토크 잠깐 해볼까요? 우리 두 분은 일주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변호사님? 연장자부터 네. 저기 6월 6일 현충일이고 우리들한테는 또 휴일 아니겠습니까? 연휴를 또 가족들하고 같이 잘 지냈습니다. 때마침 제 큰애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들어왔어요. 잠깐 들어와서 취직이 됐다는데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얼굴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좋으셨구나 오늘 센터장님은 무슨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는 소식이 있던데 양지인지는 모르겠고 회의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 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들어가셨다는 얘기? 네. 복사 담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사 담당이요? 네. 회의자료를 열심히 만들기 때문에 아 여튼 저도 놀랐습니다. 새 도정의 실세로 부각 저는 오해과는 전혀 아니고 아마 그래도 저처럼 비판적인 사람도 수용하게 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아닐까 오해관이라는 말이 벌써 이렇게 많은 거 있어요? 저는 거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오해관은 아니다? 그 정도면 지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분야를 담당하십니까? 도민정부위원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는 아시겠지만 나름도 전공인 자치분권 가운데점 도정혁신 분과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이네 보니까. 네. 이거 변호사님 이건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서로 좋은 관계로 나올지 아니면 욕하고 나올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보도록 하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대략적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좀 눈이 가는 부분이 양당 외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일단 실질적으로 나온 의석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진보진영 혹은 소수정당들이 이번에 너무 몰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지사 선거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양당의 결과는 다들 아실 테니까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가 1.94% 득표율 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도 3.4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이게 과연 유의미한 결과였는가 이런 얘기부터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두 분은 뭐 저 이렇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셨었는지 센터장님. 원래는 천안 3분지계로 해서 3분지계요? 범진보진영이 소위 단결했으면 좀 더 많은 득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는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또 만만치 않아가지고 엄청난 또 보수정당의 팀 속에서 많은 선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정의당에서는 후보를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소극적인 단일화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단일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단일화 자체도 또 녹색당은 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또 당원이 가능하신 거라서 그 부분은 결론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진보진영이 단일 대우를 갖췄다면 좀 더 가정이지만 네. 나은 수치가 나왔을 것이다. 그 선거를 이렇게 옆에서 본 조금 앞으로 네. 느낌으로는 그 도지사 후보들이 그냥 각계의 약진을 하고 있다. 각계의 약진. 그러니까 밑에 어떤 조직적인 어떤 지원 그 도지사 후보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다수의 어떤 그 지지 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세력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그 양대 양당이 어떤 원심력이 많이 작용해서 이런 이제 소수 정당 내지는 무소속 후보는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세력에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제주도민들이 저희는 제주도로 조금 한정해서 도지사 선거를 봤을 때 제주도민들이 보기에는 양당 후보 말고는 선택할 그 여지가 좀 없는 선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거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부순장 후보님이나 부천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제2공황을 명료하게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황을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실 만한 요인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선거라는 게 꼭 공약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화의 부분이 좀 모자라서 전적으로 득표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직후에 벌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워낙 초박빙의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의 2회전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첨예한 대결 속에 그 중간에 있는 소수 정당들은 정말 입지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나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주장이 꼭 옳다는 걸 떠나서 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경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낮은 지지율을 받은 건 상당히 많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선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의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대 선거들을 보면 절묘한 균형을 맞춰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양당도 그렇지만 제3지대에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면서 균형들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의석에서 아예 진보진영에서는 들어가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지역국에 출마하시는 후보도 상당히 많으셨고 실제로 5명 정도가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도의원 대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지역국에 출마한 후보가 진보당의 양영수 후보님 한 분 그다음에 정의당의 박건두 후보님에서 두 분밖에 안 나오셨던 거예요 아, 한 분 다 했구나 세 분인데 전체 지역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출마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럼 당연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출마할 여력 자체들이 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치 환경이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이나 소수 정당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양쪽의 정당들이 서로 간에 정치적인 감성이 너무 적대성이 강하다 보니까 결집이 너무 많이 돼서 서로 간에 중간지대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찌 보면 중간지대 내지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을 제지자들이 유권자들이 그쪽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고 또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도 그동안의 이제 어찌 보면 장기간의 이런 현실 속에서 좀 지쳤다고 그럴까 사실은 이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는 거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아니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일단 마무리하시고 자원을 많이 해서 결국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로 유도해 나가는 건데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못 내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구에 후보를 못 내는 것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실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 정의당의 박건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40% 이상 받았죠 그리고 아라동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실제로 유권자들 만나면서 진보정당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번 준비가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범진보 세력이 단일한 대우로 나오면 선택이 되게 쉬운데 어떻게 보니까 진보정당이 4개나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상황인 거죠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까요? 진보는 왜 이렇게 그러면 같이 힘을 합치기가 힘듭니까? 원래 회의하다 보면 문구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사실은 진보당 진보 계열에서는 의석을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는 거죠 여태까지 대부분 그래 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지역구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가 한석이라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우리를 지지해달라는 어떤 선거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도 보면 지금 제일 득표율이 많이 나온 데가 정의당이 이제 6.11%가 나왔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그나마 저도 이제 정의당의 6.11%도 8명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해보면 0.4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낼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3.62 3.54가 돼서 3명씩 원래 가져가고 나머지 1.0 이하의 단수를 가지고 가는 건데 거기서도 뒤진 거예요 정의당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든가 녹색당이나 갔던 흩어졌던 지지율을 뭐 정의당이 되든 아니면 다른 당이 되든 이걸 결합했으면 적어도 한석 내지는 그 정도는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흩어지다 버리니까 그게 참 산술적인 계산인데 그게 아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제가 여쭤봤었던 부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은 아닌데 민주 노동당 시절에는 비례대표 지지율이 20%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진보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찍어주고 싶은 정당이 4개나 되는 거죠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진보속당 그게 사실은 선거 전략에 패배인 것이 어차피 비례대표에서는 양당한테 그렇게 결집을 해야 될 어떤 절박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수당들은 그게 절박하니까 그런 선거 전략을 가져갔으면 그래도 의회의 한 명은 비례 쪽이라도 좀 몰아서 갔으면 진출시킨다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선거 전략적으로는 비례대표가 많이 나오려면 지역구의 추문화가 되게 많아야 됩니다 연동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득표율 얘기하셔서 정당 득표율 얘기하셔서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것이 지난 지방선거 이번 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요 진보진영의 득표율을 다 합치면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그런 정당 득표율이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서 그 사이에 혹시 또 제주도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사라니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양당 구조가 고착화되버리면서 사실 진보가 설 자리가 없는 거 맞는데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마음은 있어도 좀 현실적으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유권자하고 정당의 어떤 정치 활동이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있다 따로 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저희 일부에서는 제주도로 좀 한정을 해서 지금 진보진영이라고 불리고 있는 정의당 녹색당 진보당 이런 곳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도 높아집니다 기본소득당 네 참 그 형평성을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당들의 숙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활로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당끼리 정당 연합을 해서 대통합 진보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료하게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면 이 통합된 진보정당은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쪼개져 있으니까 상당히 흔적이 어려운 거고 가만 갈수록 새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정치의 효능감 효능감 효능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너무 많은 이슈를 다 터치해서 정말 집권을 목표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것 꼭 실천이 아니더라도 선거라는 거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다 만개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어젠다 이거에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당 명칭도 있습니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아젠다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발굴하지도 못하고 추진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있었어요 차라리 기본소득당이나 정의당이 그런 어떤 명제에 깊숙이 이제 천착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제시했으면 비록 집권을 못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가 언젠가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어떤 생각하에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들의 활동에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그 정의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다양한 것 기본 반론은 아니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진보정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계획과 플랜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슈를 못 가져가잖아요 안타깝게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언론이 안 받쳐주는 거죠 안 써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게 저는 아쉬움이 좀 대목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랑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틀 전에 부상일 변호사께서 낙선 인사 오셔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하셨었거든요 저랑은 약간 다른 개념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개념이긴 한데 물론 언론들은 이제 어떤 시사성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거에 집중하긴 하는데 저는 꼭 언론만 어떤 탓을 할 건 아닌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댕길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거라도 녹색당이라는 환경 이슈가 있을 텐데 모든 환경 이슈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 우리가 바로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걸 꼭 관찰해내겠다 하는 이제 날카로움 선곡 같은 날카로움이 있으면 그거 갖고서 그만큼 지지를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부상일 변호사님처럼 언론과의 전쟁 선포하는 건 아니고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항상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론에 대한 언론 지형이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은 어느 진영에서도 사실 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긴데 빼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두 분께서 각각에 속한 부분은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랑 한 정당 정도만 있어야 돼 이런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통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조금 좀 거대한 이야기 쪽으로 더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풀풀이 민주주의를 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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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